안녕하십니까. 이번 42회 신재소년사정사 수석학격한 박수희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꾸준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어서 기쁩니다. 인스티비에서 인강부터 한 곳에서 모의고사까지 다 치고 믿고 있는 강사님들 끝까지 믿고 나선 후에 이번에 합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일단은 아침에 딱 가면 직원분들이 항상 밝게 인사해주시고 그리고 강사님들도 항상 모르는 게 있으면 수업이 끝나고도 남아서 가르쳐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신재소년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꾸준히 공부하시고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매번 전화드리고 귀찮게 해드렸을 건데 항상 즐겁게 받아주시고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실 것 같습니다. 인스티비 고맙습니다.